눈물의 여왕이 종영 후에도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박수를 부를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눈물의 여왕은 팬들에게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1,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드라마의 스태프들이 올린 포상금 후기 글이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인증했으며 그 중 일부는 극중 배경으로 등장한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은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며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스태프들조차도 감동을 받은 이 특별한 보상은 드라마의 성공과 함께 팬들에게 다시 한 번 눈물의 여왕의 매력을 상기시켜 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드라마 팬들은 솔직히 포상 휴가보다 좋을 것 같다. 눈물의 여왕 세계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다시 정주행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들은 눈물의 여왕, 스태프들이 받은 포상금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솔직히 포상 휴가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서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며 눈물의 여왕 세계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는 마른 팬들이 여전히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다시 정주행해야겠다는 반응은 드라마가 재방송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 것임을 예고하며 눈물의 여왕의 지속적인 인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팬들의 이러한 반응은 드라마의 세계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팬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느꼈는지를 보여준다. 눈물의 여왕은 자체 최고인 24.85%,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로 TV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넷플릭스 TV 동시 방영 드라마 중 최초로 공개 1주 차부터 15주 차까지 비영어권 순위 탑10의 이름을 올린 드라마다. 역대 TVN 드라마, 티빙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4월 막을 내린 뒤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눈물의 여왕은 그야말로 역대급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24.85%를 기록하며 TV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한 넷플릭스와 티베에서 동시 방영된 드라마 중 최초로 공개 1주 차부터 15주 차까지 비영어권 순위 탑10의 이름을 올렸다. 이는 눈물의 여왕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뿐만 아니라 역대 TVN 드라마 중 티빙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에 오르는 등 드라마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실히 입증되었다. 지난 4월 종영한 이후에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눈물의 여왕은 그 인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콘텐츠 전문 브랜드 위드뮤가 함께한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또한 지난 3일 성황리에 맞췄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현우가 혜인이에게 건넸던 초록 우산, 혜인이가 수술 전에 남긴 일기장까지 드라마에서 중요하게 연출되었던 소품들을 재현한 17종의 오리지널 MD를 만날 수 있었다.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는 일본에서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눈물의 여왕의 인기와 함께 K-콘텐츠 전문 브랜드 위드뮤와 협력하여 열린 팝업스토어 또한 성황리에 맞췄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드라마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들, 예를 들어 현우가 혜인이에게 건넸던 초록 우산과 혜인이가 수술 전에 남긴 일기장 등을 포함한 17종의 오리지널 MD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러한 팝업스토어는 팬들에게 드라마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팝업스토어가 진행될 예정이라 눈물의 여왕의 인기가 국경을 넘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눈물의 여왕은 16부작이며 OTT로는 티빙,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눈물의 여왕은 총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TT 플랫폼인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들이 언제든지 눈물의 여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다.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비영어권 시청자들까지 포섭하면서 드라마의 글로벌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눈물의 여왕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은 드라마의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